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은 우리가 설탕 뭐 소금 분유 이런 것을 뭐 그 같이 밀가루하고 같이 반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밀가루에 넣고 믹싱을 하게 되면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데닌이 같이 엉켜서 글루테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다 물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죽을 해 가지고 반죽이 된 반죽이 있고 또 지름 반죽이 있죠 짐 반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어떻게 그 형성이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된 반죽 같은 경우는 반죽에 있어 갖고서는 믹싱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온도가 상승하기가 쉽구요 반죽이 되다 보니까 반죽이 되면은 마찰열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짐 반죽 흡수 과다일 경우에는 반죽하는데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또 반죽 온도 상승은 적게 되겠죠 온도는 발효는 어떨까요 그러면 발효는 반죽에 끈기가 없고 또 둥글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이게 둥글리기 하기도 어렵고 또 흡수 과다일 때는 반죽이 달라붙고 지른 거니까요 그것도 작업성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덧가루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된 반죽에 있어 갖고서는 제품이 나왔을 땐 어떠냐 일단 제품의 수량이 감소를 하겠구요 또 용접이 작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빵이 푸석푸석 하면서 수분이 없으니까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면 반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고 좀 더 형태가 균일하지 않게 나오겠죠 그러면 짐 반죽일 거 같으면 제품에 일단 수분이 많겠죠 제품에 수분이 많고 식감은 좀 떨어집니다 식빵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죠 끈적끈적한 그런 식감이 떨어지죠 또 그 용접도 작아집니다 이게 이제 가라앉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형태도 균일하지가 않구요 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그런 그 돼기의 반죽으로 만들어야만 작업성도 양호하고 또 외관이나 내상 식감 또 보존성 까지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기에 재료인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얘기하려면 경도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물의 경도 라는 것은 주로 칼슘염과 마그네슘이죠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온의 존재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 속에 얼만큼 녹아 있느냐를 탄산칼슘으로 환원해서 그것을 백만분율로 나타냈어요 part per million ppm 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걸로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물의 경도 라고 하는 것은 반죽에 굉장히 반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재과에서는 그닥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빵 반죽이 있어 갖고는 우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종류에는 연수 경수 영구경수 뭐 또 알카리수 산성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겠습니다 연수라고 하는게 있구요 아경수가 있구요 또 경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연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손을 닦을 때 피부에 감촉이 부드러운 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해된 그 광물질 함량이 낮은 물이에요 그걸 이제 증류수 빗물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이제 초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비누가 잘 풀리고 양잿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풀리기 때문에 이걸로 했어요 우리가 증류수는 끓여 가지고서는 올라온 수증기를 응축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하면은 밥뚜껑에 이렇게 나중에 보면 여기 수분이 막 응축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증류수 입니다 그게 속하는데 이 연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제가 뭐랬죠 주로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염이 존재에 기인해서 그것은 그 비누 거품을 파괴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수라고 하는 거에요 이 경수는 손을 닦을 때 피부가 그 피부에 그 감촉이 뻑뻑한 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비누가 잘 풀리지 않아요 비누가 잘 풀리지 않는 이런 물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 연수라는 것은 글루테인을 연화시켜서 끈적끈적한 반죽을 만들어요 이럴 때에는 이스트후드라는 것을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자 우리가 빤반죽을 할 때에 가장 좋은 물이 아경수라고 그랬어요 아경수 그 물의 ppm은 120에서 180 ppm 이다 그럼 연수는 요거보다 낮아야겠죠 그러면은 120 ppm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80 ppm 이상이 되는 거구요 이렇게 돼서 됩니다 그래서 경수라고 하는 것은 굴텐을 경화시키고 발효를 저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에 대해 가지고선 잘 알아야 이것을 가지고서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텐데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저희 가게에서는 100% 천연 안반수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광고 문구를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은 이런 제과정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경수기 때문에 빵이 잘 안 나옵니다 그걸로 만들어서는 잘 그 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선전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일시적 경수가 있는데 이것은 가열에 의해 갖고 탄산염이 침전되는 연수가 되는 침전되어서 연수가 되는 물이구요 영구적 경수는 항산염이 들어 있어 갖고 가열에도 이것은 그 경도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린 영구적 경수라고 합니다 일시적 경수하고 영구적 경수 영구적 경수는 이 경수를 끓이게 되면은 이 탄산염으로 불용성 탄산염이 침전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수가 돼요 이제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수 영구적 경수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물의 그 경도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경도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런 그 토양 암청스 암석층에서 오게 되는데 빗물이 이제 공기 중에서 떨어져 갖고서는 이렇게 산 계곡에서 흘러내러 오겠죠 이랬을 때 이런 그 땅 속으로 들어갈 때 이런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탄산가스도 용이 돼 갖고 여기 있게 되고요 또 어떻게 이 물은 지하의 그 석회층을 통과할 때에 이런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런 각종 광물질들이 여기 다 녹아서 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악산의 그런 그 계곡물 같은 경우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는 이런 센물이 되죠 거기에서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빨리 하면 안 되겠지만 비누 풀어서 빨리 하려고 하면은 비누가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하죠 예전에 뭐 엠티를 설악산으로 많이 갔는데 그 가가지고 아침에 세수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누 풀어서 세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누가 안 풀려요 잘 센물입니다 경도가 아주 강한 물이죠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는 물 이런 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도 일반적으로 센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토층이 두껍고 또 석회암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단물이라 그러는 이런 그 연수는 이 표토층이 얇고 또 표토층이 없거나 아예 드문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물을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그 물의 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제주 삼다수의 경도는 24.35 가 되고요 그거보다 경도가 좀 높은 거죠 89점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아이리스의 경도입니다 여러분들 생수 사시면은 여기 이제 다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요거 보면은 요런 것들을 각각 환산해서 더해 갖고 이 경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영국의 테스코의 PB 상품의 생수 외국의 나라에 볼 것 같으면 요게 한 35.2ppm 되고요 경도가 아주 센 에비앙 이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높죠 306.6ppm이나 됩니다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도 그러죠 240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돗물의 경도는 어떤 체계는 이렇게 10에서 30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체계는 이렇게 평균 한 전국적으로 한 60pp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천의 수돗물은 조금 그 제천의 수돗물은 평창에서부터 수원이 돼서 내려오는데 요긴 조금 좀 높아요 그쪽 그 토양 때문에 그런지 80에서 110ppm 정도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 수돗물이 결국은 여기에서 평균 60ppm 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요 연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연수에 그래서 이 연수라고 하는 것은 120ppm 미만인 것을 얘기를 하고 악영수 이 악영수가 뭐예요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정상적이고 또 작업성이 좋고 또 제품성이 양호한 거죠 그러면은 이 연수인 물을 갖다가 우리가 악영수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스트 후드를 첨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개량제인데요 이걸 이제 첨가를 하게 되죠 자 경수로 만들게 되면은 글루텐이 단단하게 돼요 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반죽에 넣게 되면 글루텐이 단단해지는 것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단단하니까 반죽이 찢어지게 되고 발효도 늦어지고요 그래서 제품이 부서지거나 건조해집니다 이럴 때에는 이스트를 더 넣거나 흡수량을 더 넣어요 좀 질게 하면 되죠 조금 더 반죽을 넣고 반죽 온도 발효 수돈 온도 높여서 발효가 잘 되게 하고 이스트 후드 양은 넣지 않든가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 뭐죠 수돗물을 보통 쓰잖아요 그죠 수돗물은 연수임으로 수돗물이 아까 60ppm 정도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연수라고 해갖고 아연수 요거는 60에서 120ppm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연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연수 아연수 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딱 120이 아니라 120에서 180 넓게 잡혀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조금 올려 주면 되겠죠 악영수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어떻게요 이렇게 이스트 후드를 넣어 주면 됩니다 황산칼슘이라던가 탄산칼슘이 들어가 있는 이스트 후드를 넣어 주게 되면은 악영수가 되니까 제빵 적성에 좋게 되는 거죠 연수를 사용하면 이 글루텐이 연화가 돼갖고 끈적거리는 반죽이 됩니다 그래서 또 효소 활성이 활발해져갖고 발효가 오바될 수가 있겠죠 작업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끈적거리니까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신장성이 늘어지면서 무거운 감이 있게 되죠 이 연수를 사용할 때에는 흡수율을 줄여야 됩니다 흡수율이 예를 들어서 60%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58%만 늦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이 이스트 후드인데 이스트 후드는요 물을 악영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산성 때문에 전분이 들어가 있구요 탄산칼슘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것이 물의 경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암모늄염이라던가 효소제 산화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이것만 들어간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트 후드는 연수인 물을 악영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트 후드 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제빵 개량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트 후드라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좀 업그레이드 됐죠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발효조성제 하고 반죽개량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반죽조성제는 빵 효모에 발효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고요 계량제는 빵 반죽의 물성 즉 점탄성이나 신정성 등을 계량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것은 여기서 질소원 ph 효소제 이런 것들은 빵 그의 발효 조성제입니다 그래서 계량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성분들이 뭐가 들어갔는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 질소원으로다가 염화 암모늄이 있습니다 염화 암모늄 염화 암모늄 여기 질소 형태 질소 암모늄 형태로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효모가 필요로 하는 영양원 하나죠 그래서 이 질소를 갖다가 암모늄염의 형태로다가 여기에다가 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황산암모늄 또 인산암모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pH 조정제로서 인산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산칼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pH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반죽의 pH를 효모의 발육에 아주 적정하게끔 알맞게끔 미산성일 때 효모가 가장 액티비티하니까 이 상태로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인산칼슘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이거 보면요 프로테아제라던가 아밀라제가 반죽의 신장성 강화를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밀라제는 뭐죠? 아밀라제는 전분 분해 효소죠 이 전분 분해를 해갖고 효모의 영양원으로 메가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티아제는요 이거는 프로테인 단백질 분해 효소죠 단백질을 분해해서 반죽의 신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질 계량제가 있죠 여기 수질 계량제 여기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엮으면 여기까지 엮게 되면 이제 계량제가 되는 거예요 수질 계량제로서 우리가 이거 이스트후드의 본연의 음무였죠 이거의 임무였던 탄산칼슘 또 황산칼슘 다 칼슘입니다 그죠? 칼슘 이것이 들어가서 반죽의 그런 그 연수를 아경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일단 산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화제는 뭐가 있죠? L-아스코로빈산 비타민C 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브론산칼륨 요드칼륨 요드칼륨 아조디카본 아미드 요것이 산화제라는 거죠 여기 이제 산화제로다가 들어가 있다 이 산화제는 글루텐의 그런 그 망상 구조 형성을 돕고 반죽의 탄성을 갖다 좋게 합니다 반대로 한원제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글루타치온하고 시스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루텐의 결합을 갖다가 느슨하게 해가지고 반죽의 신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모노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유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리세라이드 또 스테알린, 젖산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반죽의 유화상태를 좋게 해서 반죽의 노화를 갖다가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제빵개량제 분산제는 이제 약지끼리 서로 반응하지 말라고 전분이라던가 소맥분, 밀가루죠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제빵개량제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발효, 조성제, 반죽개량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제빵개량제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빵을 예전에는 그냥 반죽 했겠죠 그런데 요즘은 빵반죽 할 때 시험에도 나와요 이렇게 제빵개량제 옛날에는 뭐 한 10년 전에는 그 여러분들 옛날 책 보면 이스트후드라고 돼갖고 0.01% 이렇게 넣게 돼 있었어요 이제 제빵개량제가 나오면서 제빵개량제 0.2% 이렇게 넣으라고 하나요 0.2% 0.2% 0.2% 0.2% 넣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변했는데 그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면 빵을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빵개량제를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화학적 약품이라고 해 갖고서는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천연 발효 반죽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괜찮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넣어서 빵이 요정도 뭐 안 넣으면은 80% 나올 걸 넣어서 100% 짜리 상품성이 좋은 맛이 좋은 이런 빵이 나온다면 굳이 이것을 안 넣을 필요는 없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입니다 넣고 안 넣고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넣고 안 넣고 할 때에 그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알아야지 내가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제빵개량제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지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이제 아실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물의 영양과 기능을 보면요 경수는 반죽을 강하게 하고 연수는 반죽을 끈적거리게 한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100% 광천수로 이렇게 빵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이 경수로는 빵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물은 글루텐을 형성하죠 믹싱하면서 글루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재료가 되는 거고 어때요 또 물의 온도를 낮추고 올리고 이러면서 반죽 온도를 갖다가 조절을 하죠 반죽의 되기를 갖다가 조절을 해요 그래서 빵은 성형적성을 향상시키고 또 소금 설탕 이런 걸 녹이는 이런 역할을 하죠 또 전분에 수분을 공급해 갖고 호화가 일어나도록 하게 되겠고요 또 이 효소에 수분을 공급해 갖고서는 효소가 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물이 빵 반죽에서 하고 있다 요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의 pH도 좀 중요한데요 물의 pH는 약간 산성인물 pH 5.2에서 5.6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스트가 가장 그 활성이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트 활성이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성일 때는 어떠냐 글루텐이 용해시켜 갖고 반죽이 찢어지기 쉽다 이럴 때는 이온 교환수지에 통과시켜서 중화시키는 게 좋고요 알칼리성일 때는 이스트의 활성을 손상시키고 알칼리니까 글루텐의 산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식초를 넣어서 약산성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약산성일 때 아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기 들어가 있었죠 pH 조절제로서 인산칼슘을 넣었어요 우리 제빵 개량제에서 이스트 및 효소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요 또 반죽의 탄력성 있게 만들어서 작업성이나 또 제품성이 양호한 이런 제품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또 물의 pH 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빵 반죽할 때 사용되는 물의 경도에 대해서 또 물의 경도를 갖다가 아경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제빵 개량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